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낙상과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유진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유진희입니다. 겨울철에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낙상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가요? 낙상으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부위 통증과 앞통, 부종, 피부 변색, 변형으로 인하여 신체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요. 척추나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해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준와상 상태가 될 수 있으며, 하지 골절의 경우에는 보행에 제한이 있어 환자의 고통은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고, 또 피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낙상으로 인한 골절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1년 12달을 쭉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겨울에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11월부터 증가하여 2월까지 겨울철에 김판길 눈길 낙상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꼭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미끄러운 물건이나 욕실 같은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부터 2월까지 낙상사고 발생이 높다고 하니까 겨울철에 미끄러워진 길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이라는 이유 말고도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의 정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될 수 있어서 민첩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눈길이나 빙판길이 되는 경우에 낙상사고의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특히 낙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몸도 굳고 또 빙판길이 많아서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데 낙상사고는 아무래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높고 활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근력의 약화, 균형 감각의 이상을 동반합니다. 또한 뇌졸중이나 고혈압, 부정맥과 같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 척추 질환이 있거나 치매,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골절기왕력이 있는 경우 보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활동량이 적은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이나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낙상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네, 겨울철에 육체적인 것 때문에 넘어져서 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요, 원장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도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낙상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진짜입니까?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주의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 기능을 감소시키며 전반적 운동 기능에 감소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대한 안 넘어지고 조심하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낙상사고를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낙상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에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장애가 생기는 안과 질환 그리고 요실금과 빈뇨와 같이 화장실을 빈번하게 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빈뇨기과 질환들 어지럼증이나 실신과 같은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들 뇌졸중과 현운과 같은 뇌혈관 질환 낙상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운동실조나 평형 감각에 영향을 주는 질환군 우울증, 불안, 치매와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 보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척추질환 영양실조와 비타민 D 결핍 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항경련제 향정신성 약물, 진정제 등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또 봤어요.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아까도 심혈관계에 있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왜 낙상사고를 더 조심해야 할까요? 기저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행능력의 감소로 인해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가 빈반하고 비타민 K 기량작용이 있는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 골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맥이나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어지럼증을 유발해서 낙상에 이를 수 있는 질환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 목적으로 칼슘 제재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 예방의 이득과 심혈관 위험상을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처방을 해야 하면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정말 조심할 게 많네요. 그런가 하면 20, 30대 젊은 층들 요즘에 겨울을 맞아서 겨울 스포츠 많이 즐기지 않습니까? 스키라든지 보드 많이 타는데 젊은 층들도 어떻게 부상이 잦은가요? 고령층과는 다르게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골량이나 골질 모두에서 아주 우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절에 대한 역치, 즉 골절이 가능한 부하가 아주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강한 에너지가 주어질 경우에 골절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스키나 스노우버드와 같은 스포츠 손상의 빈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골절뿐만 아니라 외상성 연부조직 손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스포츠 손상에 대한 예방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린 연령층으로 가보죠.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 부러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 어리니까 잘 낫겠지 하고서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 좀 조심을 해야겠죠? 네. 아이들이 활동 중에서 다치면서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를 다치면서 성장판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골절은 재형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큰 문제가 없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재형성 능력이 크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복되기도 하고 골절의 치유 기간도 성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빠릅니다. 하지만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골절 허용 범위 이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장을 하면서 변형이나 각형성이 보다 심해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뼈가 잘 붙지만 그래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전 연령층을 쭉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뼈가 부러졌을 때 회복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좀 느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골절 치유 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6에서 8주면 골절의 부위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골절 부위의 앞통이 점차 호전되고 3개월이면 골유압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까지도 골유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에서 8주로 골유압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에는 골양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골질도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상적인 골절의 치유 과정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골절 치료에 적절한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골유압이 지연되는 지연유압 더 이상 골유압이 진행되지 못하는 불유압 모두에서 개별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걸어다니다 보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 손으로 잘 짚고 하면 다치는 것을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시러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놓고 걷거나 스마트폰 보다가 헛디뎌어서 넘어지는데요. 이때 창피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픈 줄 모르고 금방 일어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나 부종이 지속되고 보행이 지장이 있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넘어졌는데 당장 움직일 수가 없고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시어 상처가 없는지 다친 부위에 변형이 생겼는지 손끝부터 발끝까지 잘 움직여지고 감각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무리해서 움직이려고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동 시에는 적절한 부목 고정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찜질이라든지 파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적절한 이런 증세 완화법 있을까요? 네, 먼저 다친 부위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도록 부목이나 보조기로 고정해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환자들이 냉찜질이나 온찜질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외상 후에 급성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게 다친 부위의 열감이나 부종 감소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붕대와 솜으로 압박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친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30cm 이상 높이면 부종이 경감되고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겨울에는 춥고 몸이 굳고 운동량도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걸어다닐 때 미끄러졌을 때 다칠 확률이 높은데 집에서 가볍게 관절 건강에 좋을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 대퇴사두근, 슬갯근을 강화하는 스쿼트 런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으로 골절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신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법을 알아봤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화면에 띄워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등푸른 생선, 해조류, 콩이나 두부, 들깨, 과일과 차 등이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딱 보기만 해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음식들 알아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좀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뼈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나왔는데요. 네, 대부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고요. 실제로 뼈나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고지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중적으로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몸에 좋은 음식, 그러니까 뼈 건강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먹고 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비타민 D도 칼슘하고 연관이 있죠? 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와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촉진하고 뼈에서의 칼슘 용치를 증가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칼슘 대사와 골 질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피부에서 생성되어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햇볕 노출을 할 경우에는 결핍이 될 가능성이 적으나 햇볕의 노출이 제한될 경우 음식으로 섭취가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는 비타민이므로 식품을 통한 섭취보다 햇볕을 적절하게 쬐어 합성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의 섭취도 중요하지만 야외 활동을 하여 충분한 햇볕 노출과 적당한 강도의 운동으로 뼈에 체중 부하를 주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여성이라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골다공증 및 골절의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낙상으로 인해 골절 피해를 막으려면 운동도 적당히 하고 먹는 것도 적당히 영양가가 있는 것을 먹어서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 피해에 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유진희 원장과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에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외출 전에 10분 정도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만 해도 갑작스럽게 넘어져도 대형 골절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 길러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배지영 기자가 오늘은 낙상 위험을 높이는 생활 환경과 질환 등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 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11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낙상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8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에 이어 노인 사망원인 2위를 기록하는데요. 암이나 혈압, 당뇨병을 아무리 잘 관리한 노인도 한 번 넘어져 입원하면 불과 몇 달 만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거죠. 낙상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지러워서, 보도나 문턱에 걸려서, 계단에 넘어져서, 시력이 나빠서 등의 순서였습니다. 그럼 어느 부위를 가장 많이 다칠까요?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무릎과 허리, 엉덩이, 어깨, 머리순이었습니다. 어느 부위를 다쳤느냐에 따라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매우 다른데요. 낙상을 당하더라도 팔이나 손목 등 상지 부위가 부러진 정도면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쪽이면 노인의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몇 주는 누워 있어야 하는데, 노인은 젊은이와 달리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입원 환자의 근육은 일주일에 10%씩 이상 감소해 한 달 누워 있으면 입원 전과 비교하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의 근육으로는 본인의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결국 근육이 소실되면 몸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사지로 분산되던 혈액과 수분이 몸통으로 집중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에 과부하가 걸리는데요. 젊은 층은 이 과부하를 비교적 잘 견디지만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혈관과 내장기관,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데요. 작은 감염에도 몸이 망가져서 요로감염과 폐렴, 심부전 등에 걸려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 노인 재활을 약해 자료에 따르면 낙상으로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 골절이 생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낙상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낙상 위험 요인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상치 못한 낙상은 전체의 8%라는 통계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오늘은 낙상 위험을 높이는 생활 환경, 그리고 질환 등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침실과 욕실, 거실, 주방, 현관, 베란다 순이라고 합니다. 우선 화장실에서는 고무 깔판을 깔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변기와 욕조 옆에는 안전 손잡이를 탑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는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줍도록 합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밤에 화장실에 가다 애완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밤에도 미등을 켜서 놓고 주위에서 다니시는 게 좋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밤에 잘 때 간이 병기를 침대 옆에 둬서 밤중에 생길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을 헛디디거나 탁자를 짚을 때 손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노인이 많으신데요. 침대에도 안전발을 다는 게 좋고요. 외부 시설에서는 계단과 내리막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환 때문에 낙상이 생기는 일도 있기 때문에 보유 질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낙상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요실금인데요. 요실금이 있으면 밤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야 하죠. 특히 졸린 상태에서 걷다 넘어지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은 간단한 수술로도 요실금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빨리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백내장과 농내장도 낙상 발생의 위험 인자인데요. 시야가 뿌옇고 바닥에 있는 사물이 잘 안 보여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셔야 합니다. 또 여성 노인은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여성은 다리 근육량이 남성보다 적어 심장 쪽으로 피를 공급해주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앉았다 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할 때 어지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어지럼증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를 먼저 들고 그 다음 상체 다음으로 무릎을 펴고 일어서는 기립법을 써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복용 약물이 4개 이상일 때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이상 약을 먹을 때는 6개월마다 의사와 약을 검토해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약은 빼는 게 좋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몸이 많이 움츠러들죠. 두꺼운 옷을 입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면 몸에 유연선이 떨어져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자취 큰 골절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뼈에 좋은 음식, DHA가 풍부한 고등어 탕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채소를 먼저 썰어주고 그리고 고등어 손질을 하겠습니다. 고등어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놓으신 다음에 뼈를 중심으로 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 번을 떠주는 게 삼장뿐이죠. 이렇게 전분으로 살짝 보물해 줍니다. 자, 이제 이거를 튀김옷으로 이렇게 입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